핑크퐁 아... 이게 뭐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어떡해 어떡해 난 이제 사라지고 말 거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라지다니 또 혜성과 부딪혔어 내 몸에 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고 어... 이 구멍 말하는 거야? 스탑! 아지마 오지마 나 건드리면 또 구멍이 날지도 몰라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온몸에 구멍이 나다가는 내 몸이 모두 없어져버리고 말 거야 너는 누군데 이렇게 몸이 잘 부서져? 난 다리야 난 몸을 보호해주는 공기갑옷이 없어 공기갑옷? 응 우주의 돌이나 해송들로부터 날 지켜주는 공기갑옷 우주에는 돌이나 우주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녀 근데 난 갑옷이 없어서 돌과 부딪히면 이렇게 상처가 나 아 이게 핑크퐁이 말하던 그 구멍이구나 오 핑크퐁을 알아?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정말 정말 달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신나게 놀았다고 자랑했어 맞아 맞아 분화구 미끄럼틀 진짜 재밌었는데 우와 분화구에서 미끄럼틀을 탔어 분화구가 사실은 아주 신나는 거였잖아 어 그러네 신나는 거였네 분화구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또 핑크퐁이 엄청 재밌는 거 했다고 그랬는데 폴짝 점프? 오 맞아 폴짝 점프 그게 바로 달려행의 하이라이트지 달에서는 몸이 아주 가벼워져서 폴짝 뛰면 몸이 둥실뜨거든 우와 트램폴린처럼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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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실 직접 해보면 더더더 재밌을걸 재밌겠다 달달달 달달달 사과같이 증근달 달달달에서 뛰어볼까요 두 다리도 폴짝 온몸이 두둥실 달달달달 사과같이 증근달 정말 재밌어 우와 저건 뭐지? 분화구야 달달달 불퉁불퉁둔달 달달달 미끄럼을 타봐요 크고 작은 구멍 여기저기 송송 달달달 불퉁불퉁둔달 정말 즐거워 정말 재밌었어 멋지다 폴짝 트램폴린 쑥 미끄럼틀 나 그럼 대왕 미끄럼틀 만들어둘게 다음엔 호기도 놀러와 지금은 어디 가는데? 더 커다란 돌멩이랑 부딪힐어 못말려 이젠 구멍나는건 안무섭나 보네 이번엔 또 뭐지? 왜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쿵쿵 우주에도 지진이 나나? 호기 이번에도 무사해야 해 반짝반짝 신비한 우주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 허팝 조용이